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금수지과 골드 컬렉터 입니다 오늘은 사금채취교실 14번째로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금 탐사지를 가실 때 많은 분들이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카카오 맵을 이용하시는데요 아 저도 저는 이제 주로 카카오 맵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지형을 이렇게 이동하셔서 0정도가 나오네요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로드 부위를 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사진 이미지 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지도 외에 다르게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로 들어가시면 검색어로 구글에서 구글 어스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어스 구글 닷컴이 뜹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조금 로딩 시간이 걸리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밖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pc 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를 이렇게 찍어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지구가 돌아가요 지구가 돌아가요 그리고 화살 마우스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미들 마우스로 미들 휠 마우스 가운데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줌 인 줌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어 오늘 세 곳의 위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청평과 충주 그리고 환관을 한번 구글 어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청평은 이제 한강 상류 쪽 이쯤에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가봤고요 청평 위치가 이쯤이죠 여기 접근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 마우스를 누르고 신 다음에 앞뒤로 또는 좌우로 이렇게 하면 앞뒤로는 3d 상태에서 늦혀 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으로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그래서 이동을 계속 왼쪽 오른쪽 앞뒤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이미지 이미지 아니 이제 이미지로는 볼 순 없지만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잘 알려진 청평 이죠 이 부분이 이제 청평이 여기고요 보통은 이동하실 때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는 도로가 잘 안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다가 주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편한 방법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오시는 방법이 좀 편해요 차량이 많을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글 어스로 이렇게 보시면 입체적으로 주변 환경을 볼 수 있어서 또 다른 느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마우스로 누르신 다음에 좌우 하면 이동을 해요 포지션이 그리고 다시 마우스를 쭉 빼시면요 이제 지구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충주 어디였더라 일단 충주로 가볼게요 충주가 충주가 이쯤인데 검색어에서 그냥 치세요 충주를 한글로 충주를 치시면 충주 지도를 이제 충주지역 충주시죠 그리고 충주를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이지 않을까 여기 여기 여기네요 여기 지도에 여기가 노음면 쪽이거든요 노음면의 하천인데요 아 이쯤이네요 여기 하천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일단 노음면의 이 하천 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 지형에서 미세나 좀 큼직큼지막한 아주 큰 덕에 까지는 아니구요 저도 뭐 큰 거를 여기서는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테스트 삼아 한번 했었는데 이 지형에 흙을 펴서 슬로이스에 퍼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산세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주변을 보시는 느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환관을 가볼까요 똑같이 환관을 검색어에 황관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똑같이 아까처럼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찾기가 쉬우니까 황관은 이쯤이죠 이쯤에서 많이 알려진 지역이죠 예전에 제가 1박 2일로 황관 편 갔을 때 여기에 자그만한 정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1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치가 이 위쪽으로 쭉 탐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슬리스 설치는 마땅하지 않구요 보통 스나이핑용으로 아래쪽은 슬리스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핸드 석션으로 도 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관 지형이 다리 쯤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형이 이렇습니다 주변 환경을 입체적으로 좀 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구글 어시 를 이용하시면 또 색다른 느낌의 주변 환경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류 쪽으로 도 가보구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 사진 이미지가 디테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지형 질이나 지형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어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간혹 보거든요 안 가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보시면 주변 지리를 확인할 수 있어서 느낌이 평면적인 느낌의 지도를 보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구요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